우리가 보양시켜달라고 했잖아.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니, 우리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계속 애기 키우면서 일하면서. 나보다 네가 더 하지. 일하는 엄마들은 잘 챙겨 먹어야 돼. 아휴, 진짜. 누가 봤어? 우리 누가 봤어? 우리 갔는데. 언니, 나눠서 갈까요? 네. 뭐 하세요? 어, 뭐야? 뭐 하세요? 어, 뭐야? 어? 어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유일이야. 생일 축하한다. 생일 축하한다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이거 봐. 누군 줄 알았어? 우리 또 보양식 얘기해가지고 나이 드시고 있으나 또 김승희 선생님 또 오셨지 않았는데. 야, 제일 보양식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. 애기난 지 얼마 안 됐지? 애기난 지 얼마 안 됐지? 잠깐만, 그러면은. 애기난 지 얼마 안 됐지? 야, 잘 됐네. 우리 완전. 야, 저 문어 있잖아. 빨봐. 다 넣어봐. 야, 다 때려놔. 야, 다 때려놔. 근데 이거 뭐야? 지금 묻힌 게. 전, 전, 전. 맞아, 전 맞아? 누가 밝힌 거 같은데? 야, 야, 야. 섣불리 얘기하지. 다 빨봤는데? 알았어, 알았어. 전이 아닐 수도 있어. 아직은 뭐가 됐지 몰라가지고. 오, 여기 또 그림이 좋아. 그림이 좋아. 이거 뭐예요? 불 피우셨어. 아, 이거는 저거 안 보고. 진짜 보양식에 걸맞는 거예요, 저희는. 아, 진짜? 산약자에다가 엄청 냈다. 언니, 먼저. 언니, 먼저. 누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에요. 진짜요? 얼마 안 됐잖아요. 그치. 이거 진짜 보양이야, 보양. 저거요? 우리 그러면 가서 기다리다가 와서 맛을 볼게요. 네, 금방 준비할게요. 아직 멀은 거 같은데. 아니요, 20분. 20분이요? 기대할게요. 가자. 화이팅. 너무 예상 밖인데? 그러니까, 보양식. 보양식이 딱 필요하신 분들이네. 파를? 파를 깔으라고 그랬어요. 아, 맛있다. 우윽. 오, 맛있다. 오, 맛있다. 파국인데, 파국. 이게 좀. 오우. 오, 태현이 형의 맹이네. 맛은 모르겠어. 아, 이거 보양식이라 그래가지고. 나도 깜빡소같이 또 어르신인 줄 알고 어르신인 줄 알고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식? 우리는 총맞은 레시피에 꼭 한 상 차림 느낌이 안 와? 별로 뭐 그렇게 친구라도 될 걸 내 귀에 레시피에 그냥 내 귀에? 오 괜찮다 내 귀에 문어도 괜찮지 않아 내 귀에 문어랑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자 저는 정했습니다 내 귀에 문어랑 친구라도 찍는 걸 그랬어 언니가 잘했지 빨갛어 빨갛어 왜 오늘 빵 터졌어? 이게 너무 크다 야 이게 아 좀 경계됐네 아 미치겠다 아 일부러 이 한입 크기로 한 것처럼 하셨네 오 괜찮다 이거 밥이 네 문어 솥밥입니다 뭐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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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솥밥이 없죠? 진짜? 무도 들어 있나봐요 무도 있다 무, 당근, 문어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솥밥을 왜 이렇게 잘 하셨어요? 어머 밥 처음 떠봐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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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야 되는데 그쵸 아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직접 이렇게 또 떠주시고 이러니까 되게 또 이것도 제가 일단 맛을 볼게요 맛있어 이거 이렇게 같이 네 했어요 어떤 베이스의 양념장인가? 쌈장인가? 간장 간장에 고추장 양념장은 더 만들까요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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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게 또 이게 문어 이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요? 맛있어 이거 문어도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요? 네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간장이 별로 나온다 이게 미역국 문어 문어 미역국? 미역국입니다 나 문어 미역국 처음 먹어보여는데 저도예요 가지락으로 같이 끓였다가 바지락으로 같이 끓였다가 바지락을 빼고 문어를 마지막에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국물이 너무 맑아서 진짜 걱정했어요 아 여기 오래 끓였으면 돼요 이거 나도 이거 이렇게 끓여 먹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끓여 먹어야겠다 국물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끓여 먹어야겠다 그 기억 잊지 마요 알았어요 아 이거 먼저 먹는 게 유리한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러면 바지락은 더 건져내신 거예요? 육수만 하고? 바지락은 이제 제가 쓰고 아주 갈뜰하네요 아 육수내고 갈뜰하게 건져서 쓰셨다 아 그럼 김치부침기에 바지락이 들어갔나 보다 김치부침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네 김치에 자 우리 이거부터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긴장해가지고 겨우 붙여놨거든요 아 진짜 아니 마무리로 이거를 좀 하라고 그랬거든 여기 좀 들어갑니다 오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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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정도 먹으면 혈관 막히지 않냐 아 이게 소리가 영 시원치 않네 촤악 하는 느낌인 거 같고 그럼 소리를 좀 나중에 좀 입혀줄래요? 어디 찍어 먹지 말고 그냥 먹어요? 일단 그렇게 배웠습니다 알았어요 안 먹어봐요 맛있을 거 같아 너 한번 먹어봐 아니 이게 무슨 반응이 있는 거예요? 알았어요 그럼 다시 미역국을 다시 먹는 게 어때요? 나도 이게 궁금하게 사는 무슨 맛이지 너 한번 먹어봐 그렇게 별론가? 재생은가요? 아니야 난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? 절대 아직 한 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떡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여기가 찍어야 돼 맞아 네가 만들었는데 혜연아 이거 싱겁다 왜요? 아니야 아니야 이게 싱거워서 문제네 그렇진 않아 간이 다 안 배워가지고 안 뱉어 배는 것까진 내가 나는 되게 맞아요 오빠 아예 그냥 쪄 버려야 되나 네 고맙습니다 왜 전은 아무도 안 드세요? 아니 이제 먹어보려고요 다음에 준비가 필요해 마음에 준비가 필요해서 아니 전 엄청 맛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혁이는 앞으로 계속 전만 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가 될 거야 전문가? 우리 혁이 목표는 전문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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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호미야 네 네가 먼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언니 먼저 먼저 표정이에요 약간 총 맞은 거 같은데요 지금 뭐 말 궁금해 말씀을 안 하시네 이게 약간 전이라기보다 팬케이크 같아요 너무 많이 뭐가 들어갔어 일단 그냥 주재료랑 깔끔하게 김치만 딱 들어갔으면 그리고 부침개는 기름이 더 약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처음에 먹었던 거랑 지금 두 번째 먹는 거랑 맛이 달라 왜냐하면 부위를 다르게 이게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? 굉장히 설명해 설명해 이게 뭐냐면 김치전일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고구마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심지어 바지락과 문어와 함께 거기에 보면은 참나물까지 처음에 김치 쪽으로 잘랐다가 이쪽은 고구마 쪽으로 잘랐고 좋아 좋아 이쪽은 이제 바지락 쪽으로 어 이거 지금 김치 쪽인가 봐 나 한 번 더 아 나 한 번 더 고구마 쪽으로 잘랐어요 그럼 좀 더